자 그러면 이제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적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 사실 이 미적분 풀면서 여러분들 느끼셨죠 28번도 기출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그리고 이제 30번도 사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대입해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 모의고사에서 그런 특징들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선택과목들이 전부 다 예전에 나왔던 기출을 되게 많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아 물론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 미적분 선택한 애들 너무너무나 공부할 양이 많고 너무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느 정도만 정리하고 어느 정도만 기출까지도 섭렵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반드시 끝까지 놓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 중간중간에 지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지금 매개변수 미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적분과 급수 이런 테마들은 또 잘 안 보였던 테마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셨으면 이번 기회로 완벽하게 좀 섭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10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가보도록 할게 자 첫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끝 일반항 a는 공차가 2니까 2n이고 1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되므로 2n-1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n 더하기 1분의 an 2n-1 이렇게 계산하시면 분모 분자가 최고차항이 똑같이 최고차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리미트 x가 0로 가까이 갈 때 fx-f0 그 다음에 ln-1 플러스 3x 그 값이 2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x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만 살려 두시면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limit x가 0로 가까이 갈 때 3x분의 fx-f0 그게 2야 그래서 얘도 얘 없애고 이거 이렇게 6으로 만들어 주시면 f'0가 됩니다 그러므로 f'0의 값이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 가시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5번도 갑니다 자 25번은 매개 변수였네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x가 sin t-cos t고 y가 3cos t 플러스 sin t래 근데 지금 기울기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자 기울기니까 당연히 dy,dx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매개 변수이므로 dy,dt, 그 다음에 dx,dt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시면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sin t 더하기 cos t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cos t 더하기 sin t 그 값이 3이래 서로 곱해서 정리하면 되지 뭐 그죠? 자 이거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3sin 더하기 cos은 3cos 더하기 3sin 자 그래서 얘 넘어오면 이 cos이 마이너스 6sin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sin이 0이 되거나 cos 0이 되면 방정식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다 0이 아닐 거임 그래서 cos을 나눠주면 tan t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셔서 자 여기가 t일 때 3분의 1이다 얘 루트 10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sin t의 값은 얼마나 sin t니까 루트 10분의 1이고 자 근데 이거 각을 찾아야지 자 t가 0부터 pi까지 2사분명 각이겠네 그럼 sin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cos t 값은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3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x가 a고 y가 b니까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의 값은 저거 두개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2sin t 더하기 2cos t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루트 10분의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4니까 2로 약분할 수가 있겠지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0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25번까지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이 이제 정적분과 급수였지 그치 정적분과 급수 자 26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n 마이너스 k의 제곱분의 k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얘는 n분의 k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n제곱분의 1을 똑같이 곱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얘가 들어가니까 요놈은 2 마이너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 이거 분해 얘도 n분의 k 하나 만들고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 2 마이너스 n분의 k를 x라고 바꾸면 당연히 마이너스 n분의 1이 d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자 얘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이고 구간 2부터 2 마이너스 1이니까 1까지 자 얘는 x 제곱분의 얘가 x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얘 자리 바꾸면 되지 2 마이너스 x야 이런거 놓쳐주시면 안되고 마이너스 dx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가서 뒤집어주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 x 제곱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1 dx 요렇게 가시면 되겠네 뭐 적분하시면 뭐 얘는 x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ln x 1부터 2까지 자 2를 먼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 2 마이너스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고 마이너스 2다 그래서 1 마이너스 ln 2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것도 해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의 차이점이 있겠지 이거 안해봤으면 당연히 이것도 딱 봤을때 어? 뭐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되는거야 이런것들도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 아주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렉탈인데 프렉탈 이거 지우고 갈게 자 프렉탈 문제와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문제 두개가 다 출제가 되고 있어 지금 현재 자 가봅니다 자 27번은 지금 현재 요렇게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대 자 직사각형이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그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줬다 오케이 대각선 그때 요기가 a1이고 요기가 b1 요기가 c1 요기가 d1이야 자 그럴 때 지금 현재 요렇게 요렇게 4분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4분원을 그렸대 그때 그때 만나는 이 점을 e1 여기를 f1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b2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c2 아 d2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b1 b2의 중점 그치 b1 b2의 중점을 지금 음 g1이다라고 이렇게 g1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오케이 여기가 g1 그 다음에 d1 d2의 중점을 얘는 h1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 얘네들 얘네들 a1과 g1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f1과 이렇게 연결을 했다 자 그럴 때 봐봐 지금 현재는 요러한 부분의 넓이와 이러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아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넓이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똑같아 결국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빼주면 돼 그죠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끝나는데 이미 이 길이는 2분의 1로 나왔어 이 길이는 반지름 1이야 얘도 1이야 결국 이 길이만 찾으면 그냥 끝이네 왜냐면 얘 각 찾으면 되잖아 좋아 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이 커다란 직각 삼각형을 볼게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c1이고 d1이야 그래서 얘 길이가 지금 2루트 6이고 이 길이가 1이야 그래서 이 길이가 5가 되고 우리 요 각을 세타라고 놓는 거야 됐니? 그럼 사인 세타 아이고 사인 세타는 야 5분의 1이네 그냥 깔끔하게 뭐 코사인 세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코사인 세타 값은 5분의 2루트 6이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요런 상태에서 현재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또 이러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끝났네 자 공비 공비 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비율 가야 돼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 한 개지 한 개짜리가 한 개가 되고 한 개가 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비야 자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5짜리던 게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 3짜리던 걸로 바뀌었다 그치? 그러면 공비는 5분의 3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뭘 찾아야 되냐면 진짜 공비 진공을 찾아야 돼 진짜 공비는 공비 25분의 9에다가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인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 다 구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 야 이 각 찾았잖아 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S1도 다 찾았어 자 다섯 번째 S1은 자 4분의 파이 원에 4분 원이지 자 거기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역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놈과 그 놈과 그 놈과 저 밑에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역시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자 그래서 4분으로 다 통분하심 얘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어차피 쟤는 얼마야 5분의 1과 5분의 2루트 6이야 그래서 4 5 20이 되겠지 20분의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2루트 6 더하기 1 자 요렇게 일단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됐어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찾는 답은 1 마이너스 진짜 공비 25분의 9분의 첫 넓이 뭐 20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루트 6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정리만 해주시면 거기 정리해왔어 선생님이 얼마냐면 64분의 25 루트 아 25파이 마이너스 10루트 6 마이너스 5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뭐 어려운 건 없었고 역시 비율을 따지는 건데 얘는 굉장히 쉬웠던 비율이고 저런 대각선은 우리가 이미 기출문제에서 봤습니다 옛날에 수능에서 나왔었던 거지 2012학년도인가 그랬었던 거 같아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이게 예전에 나왔던 기출이었잖아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 이렇게 가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지수 함수인데 그것도 30번 문제였어 여기서 왔다가 이렇게 1차 상수 함수로도 갈 수 있고 지수 함수로도 갈 수 있어 상수 함수로도 갈 수 있고 지수 함수 그때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적분했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그 문제하고 얘하고 사실 뭐 크게 다를 바 없어 크게 다를 바 없어 크게 다를 바 없어 제한해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같지만 뭐 기출문제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한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거 같아 자 봐봐 지금 0부터 4pi까지 연속이고 지금 0부터 4pi까지 절대값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넓이 구하는 거네 자 그때 가조건을 먼저 보니까 0부터 x가 pi까지에서 우리가 찾는 fx는 누가 되냐 1-cosx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조건에 의해서 우리 원래 cos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pi지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요렇게 가는데 걔를 x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얘 높이가 2가 되겠네 됐습니까?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세팅이 가능하다 그럼 요것도 가자 야 0부터 pi까지 적분해 보자 자 인테그랄 인테그라 인테그라 0부터 pi까지 얘 적분하자 1-cosx를 요렇게 적분해 보자 그러면 어차피 0부터 pi까지 적분하면 얘는 0이고 얘 그냥 pi가 된다라는 사실 너희들 딱 느끼셔야 돼 그치? 좋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1-cos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았어 요렇게 그냥 요렇게 변곡점 요렇게 되는 형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자 이제 중요한 건 나부터지 자 나는 뭐냐면 n이 1부터 3까지인데 얘는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 n에 대해서 야 그거 t를 왜 꼭 t라고 나 그냥 이거 이렇게 바꿀게 선생님이 야 n파이 플러스 x 이렇게 해도 되잖아 걔는 fx 더하기 fn파이 좀 바꿨어 자 얘는 0부터 x가 pi까지 그 다음에 얘 또는 fn파이 더하기 x 걔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fn파이 역시 얘도 0부터 파이까지 자 변곡점의 개수는 여섯 개다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 변곡점 개수까지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나 조건이 참 좋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 모르면 n 대신에 1 집어넣어 봐 n 대신에 1을 대입하시면 f의 x 플러스 파이 얘는 fx 더하기 f 파이가 되던지 또는 fx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f 파이 이던지 근데 어차피 x 플러스 파이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함수가 되는게 그치? 얘는 fx를 y축으로 f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f 파이는 얼마야?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네 y축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 x축으로 1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fx는 f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f 파이 그 다음에 얘는 f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f 파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보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자 여기가 x축이고 자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야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fx는 마이너스 이고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0부터 파이까지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요렇게 그려져 그치? 근데 얘를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얘는 이렇게 요렇게 생겨 근데 그것도 되고 지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파이니까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얘를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f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얘도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와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다 야 그럼 결국 여기서 계속 똑같이 퍼져나가는 거 아니야? 야 똑같이 퍼져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해본 사람들은 금방 왔다라는 거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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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도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여기도 그럼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맞나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되게 많은 길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변곡점이 여섯 개가 돼야 돼 근데 잠깐만 거기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4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자 그럼 일단 얘 하나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얘는 변곡점 아니고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어이구 이거 가능하다 그치? 좋아 야 이 그림도 가능합니다 자 요구리 일단 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그림 자 그럼 얘는 얼마냐 요게 파이였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는 4파이 더하기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얘는 2파이고 2파이가 4파이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넓이는 8파이 오케이 좋았어 요거 8파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변곡점이 또 여섯 개가 돼야 돼 자 하나 여기 두 개 여긴 안 쳤어 여기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개 오이고 여섯 개 이것도 가능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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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가능하네 파란색 자 그럼 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 5파이 맞나 잠깐만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아 여기 세 개 네 개네 오케이 아유 헷갈릴 뻔했어 쏘리 자 네 개 요거 직사각형 그치 여기서부터까지 파이고 여기 2니까 2파이야 2파이야 야 이 파란색이 넓이가 더 작구나 더 작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찾는 0부터 4파이까지 절대값 fx의 최솟값은 6파이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미분 불가능점 그걸 봤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변곡점을 따지는 그런 문제였었네 한번 그거 나중에 찾아서 꼭 풀어보세요 2013 몇 년이었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기출문제지 보면 30번이었으니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거 보신 사람들은 또 금방금방 정리하실 수 있었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갑니다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어 반쪽짜리 원이 있습니다 자 반쪽짜리 원이 있는데 자 요렇게 반쪽짜리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요점이 a이고 요점이 b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원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ab의 중점은 5라고 하고 코 ab 위에 pq를 잡았대 근데 q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 아 여기를 q로 잡았는데 평행한 직선을 만든거야 지금 아이고 여기 r이지 응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 r 선분 br 그 br이 지금 여기 br이네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에 얘 oq를 연결을 했어 오케이 자 그럴 때 지금 oq하고 지금 p라는 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p를 여기에 잡았지 여기에 이제 p를 잡았는데 중요한건 뭐라 그랬냐면 얘를 연결을 했을 때 요각이 세타래 응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음 b o q가 b o p가 b o p가 세타고 b o q가 이 세타래 아 끝난거야 그럼 결국 여기도 세타라는 얘기네 호의 길이 똑같은거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평행이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 세타면 우리가 얘도 이 세타가 되겠지 그치 아 그렇구나 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걸 구하냐면 요점의 좌표가 이제 t야 자 그때 이 부분의 넓이가 f 세타야 좋아 요렇게 생긴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f 세타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우리가 요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지 이거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요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쵸 음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았던게 뭐냐면 봐봐 이게 서로 평행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은거야 여기도 이 세타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거야 원주각에 의해서 세타가 되는거지 이미 다 세팅이 되어있어 그럼 끝났어 이 각은 얼마가 되는거야 파이 마이너스 4 세타가 되는거다 그럼 결국 우리는 자 보세요 요 변의 길이는 어차피 1이고 얘도 1이야 그럼 얘랑 얘랑 낀 각에 사인 세타하면 요 삼각형이 넓이 나오고 요거 넓이 나오네 그러면 f 세타를 그냥 한방에 찾아내실 수가 있다라는거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어렵지 않아 자 얘하고 지금 어 우리 요 5t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야 돼 자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자 보세요 요 각의 크기는 얼마냐면 파이 마이너스 3 세타야 아니? 요 삼각형에서 얘하고 대변 얘하고 대변 금방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삼각형 OBT에서 사인 법칙을 좀 써보도록 할게 사인 세타 분의 선분 5t의 길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 세타 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5t의 길이는 사인 3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자 그래서 우리 f 세타를 구한다 자 f 세타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가시면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더하기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요거 사인 3 세타 이것분에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4 세타 자 요렇게 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f 세타의 크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누구를 또 구해야 되냐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야 돼 이 부분의 넓이가 f 세타야 그럼 걔도 이거 부채꼴의 넓이에서 얘 빼면 되잖아 이미 이 길이는 나왔고 이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세타하고 세타하니까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럼 수선의 발 때려 얘가 2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누구였지 요점의 좌표가 s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찾는 5s의 길이는 얼마야 어 2분의 1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니까 2 코사인 세타 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g 세타의 크기는 자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에서 저 삼각형의 넓이 빼면 2분의 1 곱하기 5t 5t는 sin3 세타 분의 sin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os 2 코사인 세타 분의 1 곱하기 sin 세타 요렇게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f 세타 g 세타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찾는 게 뭐야 우리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f 세타분의 g 세타네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갑시다 f 세타 이거네 좀 약분해서 정리하면 세타 더하기 어차피 세타가 0으로 가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얘는 세타가 0으로 가면 4니까 어 얘는 얼마가 되냐 3분의 2 세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자 그 다음에 f 세타분의 g 세타니까 얘는 어 2분의 세타 마이너스 어차피 얘도 3분의 1이고 얘는 4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냐 4 3 12분의 세타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12를 곱하시면 여기다 12 곱하면 12 세타 더하기 어 4 2 8 세타는 6 세타 마이너스 세타야 그래서 20분의 5 니까 4분의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p 플러스 q가 아 얘가 a구나 얘가 a일 때 우리 80 a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은 20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역시 도형에서 기본적인 특징들을 다 주어지는 내용이 있고 자 요것 좀 의아 요것 좀 틀렸던 애들 있을 것 같애 이거 현인데요 선생님 이거 수직 2등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얘가 수직 2등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수직 2등분이 아니었지 그런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 수직 2등분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었어 그치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돼 본인이 그냥 막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갑니다 마지막 30번 30번이 최근 들어서 사실 막 굉장히 막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30번 전까지 좀 빨리빨리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세이브 해 놓으셔야겠죠 그죠 자 갑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가 ln fx 더하기 f'x 더하기 1이래 자 그때 가 조건을 보시니까 당연히 이제 gx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지 gx가 gx가 0보다 크고 자 인테그랄 2a 부터 3a 플러스 x 까지 gt dt의 값이 인테그랄 3a 마이너스 x 부터 2a 플러스 2 까지 gt를 적분한 값이랑 서로 지금 똑같다 자 나는 첫 번째 가 조건을 보자마자 우리는 이미 할 줄 아셔야지 얘는 적분하면 라지 g에 3a 더하기 x 마이너스 라지 g에 2a 이퀄 얘는 라지 g에 2a 플러스 2 마이너스 라지 g에 3a 마이너스 x야 양변 미분할 수 있지 얘는 날라감 상수 니까 그래서 g에 3a 더하기 x 가 g에 3a 마이너스 x 합성함수 비분하니까 그죠 아 그래서 x는 3a 대칭 얘가 x는 3a 대칭인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x는 3a 대칭이니까 야 얘도 뭐야 x는 3a 대칭이 되야되겠지 그게 이제 이 문제 핵심인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두번째 선생님은 어차피 fx가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라 그랬으니까 x제곱 더하기 a도 있고 하니까 그냥 p 더하기 q라고 할게 자 그러면 f' x는 2x 더하기 p야 자 그러면 결국 y는 new함수 gx라고 한다면 gx가 있으니까 hx라고 하자 그 hx를 fx 더하기 f'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도 x는 3a 대칭이어야 돼 그래야지 똑같이 x 플러스 3a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가자 얘는 x제곱 더하기 얘네 둘을 더하니까 p 플러스 2에 x 더하기 p 플러스 q 플러스 1이야 자 여기 대칭축은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p 더하기 2가 되고 그게 3a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이제 뭘 할거냐 자 나는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야 이거 윗끝 아랫끝 맞춰주면 어차피 적분하면 0이 되지 않냐 난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자 by가 가에 의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지금부터 대입할게 x값이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2a 부터 2a 까지 gt dt는 당연히 0이고 인테그랄 2a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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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witched w 4a a 4b 4a 5a 5a 5b 5b 4b 4b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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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는 LN, F4야. F4는 16. 마이너스 4P인데 4P는 32 더하기 Q 더하기 4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야. 그 값이 LN 5렙. 이거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6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5. 그치? 이 값이 LN Q 마이너스 15야. 그러므로 아 Q값은 20. 이렇게까지 또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X 더하기 2A. F'X는 이 놈이었지. 그럼 2X 마이너스 8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LN. 거기에 GX지? LN. 이거 구하면 돼.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니까 LN에 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8이고 Q가 20이니까 12 더하기 13.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야, 이거 미분하면 얘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지금부터 K라고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자, 얘 K3. 9에서 더하니까 21에서 22지. 22에서 18을 빼니까 4가 되고 25, 그 다음에 30이야. 마이너스 5, 8. 요렇게. 4부터 8까지 됐네. 그냥 얘는 LNK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 2X 마이너스 6이니까 OK. DK. 그냥 한 방에 끝. 자, 그래서 적분 때리시면 얘는 K, LNK, 마이너스 K. 뭐 요렇게 가시면 되고 4부터 8까지. 8, 8 집어넣으면 얘는 3이니까 3, 8에 24. 4, LN2 마이너스 8. 마이너스에 4,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8, LN2 더하기 4야. 그래서 16, LN2 마이너스 4.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그때 뭐 구하는 거냐면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거야. N 플러스 N의 값은 두 개 더하니까 12. 요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30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래프 하나 그리지 않고 완벽하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와 적분이 나왔을 때 계산하는 식들 요런 것들 조건이 어떨 때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선택 미적분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공통과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올 한해 참 많은 기간 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였어.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통과목은 공통과목대로 미적분은 미적분대로 분명히 조금 부족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테마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결과 이루어내시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진짜 뒤가 없어. 앞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강의를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가 끝인데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끝내면서 미적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적분 해야 될 분량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미적분을 끝까지 손에 놓지 않고 잡았던 학생들은 분명히 수능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알았지? 그걸 꼭 명심해. 다른 타 선택과목보다 훨씬 더 더 플러스 점수를 얻을 테니까 조금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미적분을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